그렇게 되겠군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늘 피곤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데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 경우 학습장애라든지 성장장애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상당히 그런 아이들이 많죠. 많아서 그 비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비염이 오래되다 보면 충농춤 코구리도 생길 수 있고 또 후박기능 상비갑계가 막 조순이 안되면 후박기능이 들어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천식이라든가 유루염 그 다음에 이 코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유스타키오관하고 코의 라인이 일자선이 돼서 잘 감염이 됩니다. 충농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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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 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pm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r tierra가 가장 아파트재도가 3명이라도 dieses을에다가 일에서que 있지만 엊組어지게 직장에서 일할 때 막 졸음이 온다든가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감퇴.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코가 막히다 보니까 코를 움직여야 되고 틱장애처럼 변치하면서 훨씬 안전히 틱장으로 고정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집중력자라든가 ADHD, 그 다음에 중동증으로 변화하다든가 뇌의 열이 차면서 학습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구강호흡이 중요합니다. 구강호흡이 입을 벌리고 잔다는 거죠. 입을 벌리게 되면 턱관절, 앞관절이 이상 변화되고 치아의 발달도 이상이면서 치열이 안좋아지고요. 그 다음은 앞면의 기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벌어진 입, 좁은 콧대, 짧은 입술, 앞면의 비대칭, 턱관절이 이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요즘 상당히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아이들 특히 중위염 같은 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